남편 몰래 맛보는 옆집 그놈? 옛날 한 경사가 있었어요. 경사란 장례식이나 구슬할 때 경을 소리 높여 읽어주는 사람이었는데 경사는 대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하였어요. 덜어는 앞이 보이는 사람도 경사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내 역시 앞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경사에게는 자택하고 온 젊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바람기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담아나를 두고 옆집에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을 비우면 두 사람은 담 너머로 눈길을 주고 봤다가 마침내 깊은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경사가 외출하면 담 사이의 구멍을 통해 아내가 쪽지를 넣어 연락하였고 이후 총각은 그 쪽지를 읽고 담을 넘어와 서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는 날이 잦았어요. 오늘은 아침 일찍 남편이 출타하니 보던 일 마치면 바로 넘어오시오. 그날도 어김없이 청년은 아내의 쪽지를 읽고서 담을 넘어 들어가 경사의 부인과 사랑을 나누는데 둘이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동안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함께 하다가 다시 한 번 불이 붙어 몸을 합치고 운우의 쾌락이 무르익어 가는 순간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부인? 깜짝 놀란 총각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말하니 부인이 정신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총각을 안심시켰어요. 내게 좋은 방도가 있으니 일단 조용히 옷이나 챙겨 입으시오. 아내는 속옷 바지만 입은 채로 치마를 들고 방문을 열고 뛰어나가니 숨어있는 총각의 모습이 경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경사가 방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자 남편을 향해 펄쩍 뛰어가 안기며 들고 있던 치마로 남편의 얼굴을 감싸 덮었어요. 그리고는 애교 섞인 콧소리로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어디서 오는 경사님이신데 이리도 잘생기셨어? 하며 까르르 웃음을 흘리니 남편도 아내의 애교가 싫지 않은 터라 그 장난질에 화답하였어요. 나는 북쪽 재상집 장례를 다녀오는 경사요. 이리도 멋진 경사를 내가 그냥 보낼 수는 없지요. 어디 나와 한번 놀아보고 가시는 것이 어떠시오? 아내가 이리 또 진한 농을 던지니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이 놀자는데 그냥 지나갈 사내가 어디 있겠어? 그럼 한번 진하게 회포를 풀고 가볼까? 하고 남편이 답하였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농을 주고받는 사이 총각은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는 훌쩍 담을 넘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경사는 얼굴을 가리던 치마를 걷어 아내를 보니 속꽃 차림으로 달려나온지라 자기만 기다리며 일이 급하게 준비하고 있던 줄로만 알고 몹시 흥분하게 되었어요. 부인 속꽃만 입은 채 내가 오기만 기다린 게구려 당연하지요.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겠어요. 경사는 더욱 기뻐하며 아내를 끌어안아 방으로 들어가 눕히고 합이라니 이날따라 아내의 움직임이 매우 적극적인지라 남편 역시 그 움직임에 호응하며 극치의 순간을 여러 번 함께 나누었다고 하네요. 이후로도 이웃 총각과 아내의 금지된 사랑은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눈이 먼 자나 멀지 않은 자나 속이고자 마음먹은 아내에겐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고 수긍거렸다고 합니다.